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고륙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굴욕적인 해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해법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해법안이 발표되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영영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 시국선언엔 한일 역사정황의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야당 국회의원 등 965개 단체와 3,123명의 시민들이 연명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